할렐루야! 아니 왜 손을 늦게 흔드십니까?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니까 좋죠? 안 좋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손 흔드신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마음껏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 이번 주간 마지막을 장식하며 송혜원 목사님 기도하러 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내년 준비하는 것에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또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토론하고 나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넘치고 평안한 모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복의도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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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오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렸지만 하루 종일 살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근심한 만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박수 좀 쉬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게 해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네.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눈물 나면 눈물 나면 깊은 한숨 쉬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네.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아래라네. 주 우리의 친분이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알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다시합니다. 다시한번.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네.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예수 앞에 다하려라. 눈물 나며 깊은 안심실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괴로움과 괴로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내 일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죽음 앞에 겁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래라네.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분이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네. 아멘. 이 찬성에 원래 10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10번. 10번 하면 우리 시간이 다 끝나니까 제가 참았어요. 10번 하고 싶은데. 할렐루야. 또 말씀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이에요. 사도행전 25장. 제가 타이틀을 뭘로 붙였느냐. 사람이 두렵지 않은 바울. 두려운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간이 부었다 그랬나. 간이 부었다 그래. 또 뭐 있죠 또. 무대보다. 무대보다 막 밀어 제끼는 사람. 간이 부었구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어쨌든 사람이 두렵지가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 더러 묻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로 이거에서 제목을 제가 키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그래도 베스토가 그 당시 유대 로마 제국의 유대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총독으로 다스리러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조금 이따 성경부전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한다.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말리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아니 온갖 환랄이 있지만 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왜? 궁극전화 로마에 가야 되거든. 그 개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냥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성전에서 한번 소독이 나고 잡혀가지고 집단 폭행을 다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놨어 그냥. 그래서 가이사렘한테 집어넣었어요. 그게 2년의 세월이 흘렀어. 2년 동안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를 못하고 그 전에 있던 총독이 잘못이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게 필릭스라는 사람인데. 필릭스라는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잘렸어. 그렇게 하다가 잘렸어.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총독이 부임했단 말이죠. 베스토라는 사람이 딱 왔어요. 이제 상황은 이제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보면 베스토 총독. 어떤 사람이냐.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왔어요. 신임이야 지금. 그런데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리에 잡혀 있어. 왔더니 바울이 이미 2년 동안 옥에서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에 있던 총독은 율법의 유대인의 풍속에 좀 알았어요. 유대 총독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로 왔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대사가 있잖아요. 어느 날에 대사로 나가. 그러면 제가 어디 아프리카 대사로 파견받는데 내가 아프리카를 잘 모른다는 얘기야. 갑자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프리카 대사 자리 비었어. 빨리 가시오. 저 아프리카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가. 가서 내가 민족도 몰라 평소에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로 발령 될 테니까 준비해. 그럼 내가 막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몰라. 어쨌든 이 베스토도 갑자기 발령이 났는지 하여튼 유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방원이 잡혀 있다는 것만 딱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이니까 예루살렘에를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딱 갔어. 그 다음 슬라이드 아마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베스토가 부임하고 3년 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다 갔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쫓아와가지고는 2년이 지났는데도 총독이 오니까 또 쫓아와서 당장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예루살렘에서 베스토를 만나가지고는 파울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그 죄수의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좀 열어주십시오.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또 뭐 옛날까지 또 호송하라는 등에 또 죽이려고 틈타서 또 죽이려고. 첫 번째 그때 그렇게 하려다가 정보가 누설돼가지고 그냥 하룻밤만 그냥 확 옮겨가지고 사도방원이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데리고 오자 예루살렘에 부르자. 총독 잘 모르니까 부르고 우리가 또 이때 사도방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베스토가 뭐 사흘밖에 잘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모르는데 뭔가 이 사람이 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정 이사람에 대한 재판을 원하면 내가 지금 머물고 가이사리로 와 너희들이. 유대시들 당신들이 와라. 그래서 가이사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이사리아는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위로 쭉 북쪽으로 가서 항고도시 항고도시. 그런데 그쪽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리아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얘기를 난리로 치니까 재판을 열게 돼 있고 아니 뭐 2년 동안 잡혀 있는데 무슨 이 사람은 선거도 없이 그냥 이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베스토가.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열어요. 재판을 여는데 죄목이 세 가지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와글와글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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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에 그 사건이 뭐예요. 성전에 이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이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써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렵히고요. 예. 이방인들을 막 데리고 오게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가이사 그리고 자꾸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떠들어가지고요. 아니 황제가 있는데도 자꾸 왕이 있다고 반역을 하는 자예요 라고 세 가지 제목으로 계속 참소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사도행전 25장 7절 8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오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율법. 성전. 가이사가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가이사로 했죠. 우리 원래 성경이 중국말에서 번역이. 원래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저 가이사를 뭐라 그러죠. 시저라 그러죠. 시저. 시저. 시저는 칭호예요. 시저라는. 황제라는 칭호예요. 그걸 시저인데 그걸 캐사르라고 나중에 독일에 말하고. 한국말에 성경에서만 가이사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역사를 배울 때는 시저라 그러죠. 시저. 시저라고 쓰기도 하고 영어로. 시저예요. 시저.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통칭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려줬어. 이 사람들이 나를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십니까 베스토 총동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시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그러는데요. 나 그런 적 없어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베스토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 다음 순간에서. 뭐가 고민이야. 저 율법 성전 황제가 일단은 잘 몰라. 율법이 뭐 유대인이 막 와라 그러는데 유대인이 뭐 때문에 저 율법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성전이 뭐 짓길래 자기네가 들어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자기네 소수 민족 아니에요. 지리끼리 치고 박고 싸우는데 내가 뭐 어쩌라고 난 모르겠어. 그런데 세 번째는 황제 관련이니까 이건 중요하죠. 반역에 대한 문제잖아. 아무리 들어도 이건 증거가 불충분한 거야. 아니 도대체 무슨 이 바울이 역정 모의를 했다. 아니면 무슨 무장한 뭘 데리고 와서 어떻게 뭘 하려고 그랬다. 시절을 암살할 뭐 그런 게 있었다. 정보를 뒤집어 풀려고 그랬다. 뭐는 뭐했다. 작당을 했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저 시끄러운 유대 지도자들이 와글와글와글하고 개구리 같이 합장하는 것밖에 없으니. 이 사람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참 모르겠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서두바울에게 물어봐요.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거 지금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이 사람을. 아니 이제 더 붙잡아놓지도 못하게 그렇잖아. 재판을 했으면 결과를 뭐 나야 되는 거야. 무죄 유죄 가지고 몇 년 이러든지 풀어주는지 해야 되나. 가만히 보내는 내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이걸 맡았는데. 그냥 무죄하고 풀어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앞에 선임이 잘려서 나간 판에. 자기도 그랬다간 잘릴 것 같고. 아이 좀 환심도 사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분명치 않아서 이거 어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슬쩍 떠봤어요. 내가 이거 유대법을 잘 모르니.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래도 좀 말을 들으면 낫지 않나 해가지고. 사도바울한테 물어보죠. 예루살렘에서 재판 한 번 받겠느냐. 이 사람들이 하도 넣어보고 죄인이라는데. 예루살렘에 데려가자고 그러는데 한 번 갈래? 딱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아니요. 절대로 난 예루살렘 안 가요. 거기서 뭘 하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 최고 법적의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루살렘 건수 지방법원인데. 그냥 곧바로 로마 황제 앞으로 나 데려가 주세요. 난 여기서 재판 안 받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뭔가 죄목이 있어서 잡아놓기는 했는데. 여기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오늘 제목을 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할지라도요. 시간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막 불안해지면서. 조급해지면서. 믿음이 와다닥 막 해요. 마치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개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세례 침례를 줄 때. 예수님 뚝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의 빌같이 임하고. 그분이 메시라는 걸 알았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싹.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막 능력을 향해. 그리고 자기는 그 안에 있는데. 아 답답해. 가서 물어보라 그러잖아. 예. 그분이. 내가 기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야만에 한번 물어봐. 가서 물어봐. 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도. 어떠한 막 그런 힘든 상황에서. 오랜 시간이 갔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갔다면.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러면 사도바울도. 이렇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몇 년을 그냥 갔다. 막 옥에 쳐놓고서. 아무것도 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의심이 안 생길까요. 아니 나보고 분명히 로마 가라고 그랬고. 분명히 나의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 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지 하나님은. 아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 그때 우리 제자들이 말리는데. 내가 잘못 왔나. 아 그때 오지 말 거 그랬나. 별별 생각이 다 들 텐데. 아 사도바울은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거기에 굴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 스쳐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인간이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 의심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 사람 뭐냐 이분은. 아니. 나는 예루살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분명히 난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는 게. 그래서 복음을 증가한 게 뜻인데. 내가 왜. 내가 거기 왜 가.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으로. 예. 그걸 이용했죠. 나 로마 시민입니다. 예. 나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답게.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거를 하고 저걸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특정한 환경에 넣으시고. 아멘. 특정한 능력을 주셨고. 특정한 재능을. 특정한 어려운 고난도.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나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그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가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택장을 보면. 거꾸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정말 감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또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물과 불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택한 받은 사람은. 그 특정한 환경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으면 온 백성이 잘 살게 돼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우리 북조선같이. 북한같이. 잘못되면 모든 민족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제대로 된 증인. 한 사람 키우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내가 있음으로써 예수를 만나서 주의의 제자가 되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제대로 돼서 예수를 증거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파괴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올도 보면. 바올이 우리는 그러게요. 바올이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백그란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이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아니 그 사람은 자기 버린 게 아니야.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왜.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이 사도 바올을 아주 다수에서 큰 도시에서 태어나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지금 우리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 대국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식과 환경 속에서 최고의 스승들한테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했던 거죠. 그의 똑똑함과 그의 외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과 실력과 하나님 말씀. 이거에다가 그냥 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넣어서.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보금 오직 성령만 증언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쓰는 거야. 이 사람을 도저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알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올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뜨리잖아요. 아멘. 이방인을 위한 택한 받은 그릇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잘 되니까 전 세계 뒤집어지고 신학 성경에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올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 옆에 온전히 계실 제도를 잘 받아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들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거기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던 남한에서 태어났던 미국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거쳐오는 환경이나 이거 뒤돌아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여러분을 배치해내서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엄청 듣고 나니까 옛날에 상처와 좌절과 이런 거 증오가 가득할 때는 못 살 것 같았죠. 사는 게 지옥 같았죠. 그런데 지금 어때. 그런 기억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맞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자기의 제자로 만들어지고 훈련시켜서 주위의 종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태까지 받은 것은 모든 인생의 연담과 훈련은 하나님이 나를 전략적으로 아주 특수훈련을 시켜서 특별한 환경에 있는 사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킨 거에요.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에요. 아멘.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 내가 여러분 못 가잖아요. 중국에 계신 여러분이 우리 탈북민들 주위 사람들 전도하고 우리 여러분의 가족 이제 한족 우리 아이들 걔네들은 한국말도 못해요. 우리 중국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서 내가 이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아니면 예수를 못 믿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전도를 해야죠. 그런 사람으로 나를 하나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 같은 경우도 뭐 이외에 어쨌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기다 딱 박아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데 그거는 목적이 하나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특별하게 나를 전략적으로 그런 말 있어. 전략적으로. 작전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나를 거기다 딱 집어넣고 나를 통해서 살릴 사람이 있는 곳에 날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복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택한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거기서 뽑혀 나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금 주의 분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사.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환경의 일부를 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나를 죽음에 가깝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탈환한 모든 자라난 환경과 거쳐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연단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예수 믿게 하는 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매일매일 살 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딱딱 심어놨단 말이죠. 딱딱딱 저게. 전투할 사람들을. 악한 영의 이 사단의 왕국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의 군사로서 심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지금 김정일의 핵미사일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막인 흑암의 세력이 그냥 악한 영들에게 엄청난 미사일을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랬다 확 중간에 2층천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영들을 싹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 그새 그러잖아. 한음을 열린다. 이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임제하고 싶어도 중간에서 뜨악한 것들이 막고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응답은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못 임해요. 그거는 우리가 찬양을 해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능력을 줬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서 확 이 어두운 먹구누 확 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뚫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 작업이 없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원리를 아신다면 정말 감사해야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에 심은 거. 로마 가서 난 복음을 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뜻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는데 왜 자꾸 내가 딴 데를 봐. 아니 주님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어. 어떻게든 나는 로마에 갈 거야. 가장 그냥 딱 확고 부동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있죠.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사도바울은 믿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여튼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뭐예요? 환란이 있으니 가지 말아요. 아니에요. 환란이 있으니 강하고 담대해가 준비하라.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강하게 먹고 부딪혀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가지 마세요 이랬지만 사도바울은 마음의 확신을 알았어요. 왜? 말씀을 받은 거는 직접 계시는 자신이야. 주위에서 아무리 떠돌아도 내가 받은 계신 내가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내가 알아. 그렇죠? 아멘. 아멘이죠. 원장님.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가 피하라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가라는 거야. 반드시 통과할 거야. 그러니까 환란과 결박이 있지만 그러나 통과해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라고 사도바울은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아그리바 왕과 버니게라는 여자가 방문을 해요. 그런데 아그리바 이세 방문 여기는 유대 다스리 총동 말고 헤로드 왕이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못 살게 굴던 예수님 잡아주기로 헤로드 왕 그 증손이야. 그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될 텐데 이제 그쪽에 방문해요. 이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 유대의 영토 중에 귀뚱이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유대의 이걸 잘 알아. 그러니까 왔을 때 이 베스토가 잘 됐다. 아 나를 모르는데 아그리바 왕 당신 유대 이거 왕이니까 알잖아. 하면서 이 사람 좀 불러서 얘기 좀 들어봐. 아 그럼 부른 거예요. 자 그다음에 헤로드 아그리바 일세라는 사람이 아들인데 이 아그리바 일세가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 사도 야고보를 그냥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난 척하고 확 사람들이 이건 신의 목소리라고 막 자기가 연설했을 때 막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쳐가지고 해충이 그를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유대법을 잘 알고 번역에는 이봉 누이인데 왜 굳이 저 번역이라는 여자가 나왔느냐. 근친 상관하고 있었다고 막 난리가 나서 이봉 누이인데 둘이 같이 그래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웃기는 게 이 번역의 여자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여기 지금 만나는 베스토랑 나중에 결혼을 해. 그런데 베스토는 여기 있다가 2년 만에 죽어. 아주 복잡한 복잡한 사람들이야. 유대법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26장에 들어가면 바로 법정에서 이 사람들 앉혀놓고 잘 아시죠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엄청나게 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 다시 이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생토상에서 만난 얘기.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왜 지금 이런 빗박을 다하고 있는지 막 전도를 하는 게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5장은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막 흔들림 속에서도 절대로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눈 문제를 저는 이걸로 잡아봤어요. 첫 번째 당신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냥 넘어간 일들이 있나요? 지금 베스도 나 그렇잖아. 이 사람 잘못이 없는데 놔줄 수가 없네. 예수님 중에 빌라도하고 똑같잖아. 아는데 참 내가 이거 살아남으려니 참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있나요? 그다음에 당신은 복음 전도할 때 바울처럼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같이 이 정도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나눠주시고 허심탄회에 나눠주시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눔 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1번에 이렇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말 못하고 넘어간 거 했더니 대부분의 우리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 못한 거를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중국에 있으면서 억울한 일인데 이놈의 공민증 없지. 중국 말 안 되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 많았다고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일 남이 당하면 알아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나섰다가 무슨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아휴 안 돼. 아 어쩔 수 없다 이랬던 거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공감이 충분히 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그런 두려움에서 이 움츠러든 거에서 다 자유께되셔서 물론 문제가 되는 거에 여러분이 일부러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할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 하고 넘어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갔던 오늘 사업 방에는 아주 그냥 복음을 네! 당당하게 저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 당당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좋은 간증이 있는 줄 믿고 아휴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못 만나서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그죠? 같이 기도하고 다른 분들 간증하는 걸 잘 듣다 보면 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오.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려 약속하셨으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줄 믿고 성령 충분하게 될 줄 믿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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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자이찬. 민캔찜. 은혜. 은혜. 아멘. 은혜. 내 손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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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연 은혜여